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하기 전에 일단 새로운 함수들을 조금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를 코시컨트라고 있고 얘를 코시컨트라고 있고 얘는 시컨트 얘는 코탄젠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시컨트 정의 자체가 y분의 r이 되서 sin의 역수죠. 그 다음에 시컨트는 x분의 r이니까 cos의 역수고 얘는 탄젠트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거야. 이것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은 조금 외워서 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sin제곱과 cos제곱은 이래서 출발을 하는 건데 양변을 cos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cos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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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제곱으로 나누면 이쪽은 이게 탄젠트 제곱이죠. cos제곱이니까 얘는 약분하면 1이고 얘는 cos의 역수니까 sec 제곱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sec 제곱이 되는 거야. 또 반면에 이것을 같은 방법으로 sin제곱으로 나눠 버리면 sin제곱으로 나눠 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고 이 쪽은 이제 탄젠트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얘가 cos제곱인 거야. 이렇게 cos제곱이고 얘는 sin의 역수니까 cos제곱이 되지. 이렇게 cos제곱 이렇게 외우는 건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그 sin하고 cos 이렇게 써서 방정식 풀다가 막히면 sin제곱 더해 cos제곱 2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결과물이 이렇게 지금 sec 제곱이나 아니면 cos제곱 쪽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바로 얘를 대입하면 상당히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구조는 간단하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여기 c가 없죠. 그럼 이쪽도 sec 제곱 c가 없죠. 앞에 c로 시작하지 않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여기 c로 시작하니까 c로 시작하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에 덧센 정리인데 지금 삼각함수에 덧센 정리는 좀 얘도 식이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덧센 정리는 sinα 플러스 베타는 sinα 곱하기 cosα 그 다음에 cosα, sinα인데 sinα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cosα, sinα 플러스 베타는 같은 방법으로 코코마, sinα 이렇게 외웠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글자만 1마탄탄 분에 탄뿔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가운데 부호들이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순서를 잘 기억하면 돼. 이게 알파 베타가 처음에 싸고 풀고 싸지만 알파 베타 순서대로 알파 베타 순서대로 전부 다 알파 베타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싸인 105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각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지만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수각 두 개 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꼭 60도하고 45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각이면 돼. 근데 105도는 60도하고 45도 밖에 없지. 아니면 빼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150 빼기 45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싸인은 싸고 풀고 싸니까 싸 그 다음에 고 풀고 싸인데 여기에 순서대로 여기에 60도 45도 60도 45도 이렇게 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 특수각을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코마 쐈었는데 코코마 쐈었는데 앞에 45도 뒤에가 30도.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식을 썼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1마 탄탄 분에인데 1플러스 탄탄 분에 그 다음에 탄뿔탄인데 탄맛탄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가 60도 뒤가 45도 60도 45도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덧셈정량의 응용인데 배각공식이라고 합니다. 배각공식은 이게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싸고 풀고 싸인데 싸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풀고 싸 코사인 알파, 싸인 알파인데 얘가 같으니까 이사인, 코사인 그래서 지금 싸인 배각은 이사인, 코사인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리고 코사인 배각의 식이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코코마사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코마사사, bin 알파, sini as sin 알파 이렇게退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식인데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집어넣게 이 뒤에 있는 이 식이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죠 반대로 또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얘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사인 백악공식이 됩니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탄젠트 알파 2 알파도 알파도 하기 알파니까 그러면 1 마 탄탄 탄탄인데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탄풀탄이 똑같은 거니까 2 탄젠트가 정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여기 세타를 구한다는 말은 이게 탄젠트의 각도를 얘기하는 것 이 각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제 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 기울기는 요만큼이고 얘 기울기는 요만큼이죠 그러면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만큼을 뺀 게 이 각도죠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이 각도니까 얘랑 얘랑 막꽁치 같죠 따라서 이걸 하는데 다만 탄젠트 세타를 할 때는 이게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음수가 될 수 없지 따라서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분수가 있는 방지였으니까 대각선으로 넘기겠습니다 3 마이너스 3 탄젠트 제곱 세타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이제 식들이 이런 거야 탄젠트 에다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 분의 양변의 코사인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이렇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이 식을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로 바꿔야 되니까 사인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고 전개를 하면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1 얘가 플러스죠 따라서 얘가 6 코사인 제곱이 넘어가면 4가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3분의 2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코사인 코사인이 3분의 2 얘가 코사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3분의 2가 돼 근데 이거는 4분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을 제곱을 구할 거니까 따라서 코사인이 루트 3분의 2가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여긴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거 사인의 역수죠 사인의 역수니까 이렇게 구할 건데 그럼 사인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사인의 역수는 루트 3이 되겠지 이게 코시컨트가 돼 근데 이거를 제곱 파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여기 1- 코사인 제곱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곱 제곱들이 보였을 때는 앞에 배웠던 공식 중에서 이제 이걸 떠올리는 거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가 돼야 되고 시컨트 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C로 시작하니까 얘가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코시컨트 제곱 따라서 지금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 여기 시컨트 제곱 얘가 아까 똑같죠 여기 3 그 다음에 3탄젠트 제곱까지 똑같이 쓰고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이렇게 제곱 제곱들이 보일 때 여기에다 그냥 얘를 한번 대입해 주는 거야 3-3탄젠트 제곱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제곱은 1차 방정식이죠 넘어가면 4탄젠트 제곱이고 얘가 넘어가면 3 빼기 2죠 따라서 탄젠트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탄젠트 제곱이 2분의 1이란 얘기야 이렇게 탄젠트 제곱이 2분의 1이란 얘기고 우리가 구하는 코시컨트 제곱을 구할 거니까 이것도 1 더하기 이게 코탄젠트 제곱이죠 코탄젠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되야 되니까 얘가 탄젠트 역수잖아 그럼 이거의 역수를 쓰면 되니까 1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이 3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건지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2 4분면에는 사인만 플러스죠 사인이 플러스라는 말은 사인의 역수인 얘도 플러스 값을 가져야돼 그래서 플러스잖아 그럼 탄젠트 역수인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코인의,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다만 이게 이렇다는 말은 코사인 값이 5분의 4란 얘기 이게 사인 값이 5분의 4란 얘기죠 사인의 역수니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요 5, 4 이렇게 그럼 3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4분의 3이라고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면때문에 얘도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얘도 3분의 5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앞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다음 문제로 가서 1번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가 뭐라고 했지 얘랑 같은 게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인 거야 얘도 1 플러스 얘는 탄젠트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답이 끝나버린 거지 왜냐하면 얘를 제곱하면 9니까 여기는 9를 집어넣어야 되고 얘는 역수니까 얘는 역수의 정보가 9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1 더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11이죠 99니까 9분의 100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죠 따라서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얘도 코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코탄젠트 역수 얘는 플러스값 얘 그림은 얘가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니까 얘가 코사인을 5분의 4라고 답을 써야 되죠 그럼 여기 3 세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탄젠트는 얘의 역수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15분으로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0 뭐 잘못했지 아 이거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 코사인의 역수로 써야 돼 이게 사인의 역수를 써야 돼 바로 썼죠 사인의 역수를 써서 여기가 3분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써야 되죠 역수니까 그럼 3분의 4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역수니까 얘가 사인 분의 얘가 코사인 분의 1이고 얘는 사인 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할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사인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도 구하고 있죠 여기 분자는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분모를 찾을 건데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이거 양변 제곱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막힐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은 제곱을 합니다 양변은 제곱하면 사인 제곱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얘가 1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얘가 1이어서 1 더하기 2사인 코사인 이렇게 외워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2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3 이제 번분수 처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풀고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사사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탄탄 분의 탄뿔탄 이 순서대로 쓸 건데 일단 이거를 좀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곱을 구할 때는 1-사인 제곱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을 구할 때는 1-사인 제곱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 제곱이 지어지면 이쪽에 이렇게 루트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게 다 일사분면에 있는 각들이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코사인 값을 구하면 코사인 알파 값은 1-사인 제곱이니까 4분의 1을 여기다 루트를 지우는 거니까 4분의 3이니까 2분의 1두산 이와 같이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사인 알파를 사인 베타를 찾을 거니까 1-25분의 16 이러면 25분의 9죠 따라서 5분의 3 그리고 이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도 지금 여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될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안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사인 알파 이렇게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써서 루트 3 쓰면 바로 답이 보이죠 2분의 루트 3하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오른쪽도 코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3이죠 베타일 때 사인에는 5분의 3이고 탄젠트는 4분의 3이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시가 대입하는 거지 싸고 풀고 싸 싸고 알파 베타 순서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사인 5분의 3 이렇게 얘를 정리하면 되니까 10분의 4 더하기 3 루트 3이 정답이래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마찬가지 코코 마사사 자 그럼 코사인 값을 먼저 써야 되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5분의 4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부호가 싸고 풀고 코코 마사사인데 여기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사인 값 연속계좌 2개 쓰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 이었죠 10분의 4 루트 3 더하기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답 구해 놨죠 1마 탄탄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분의 여기가 탄풀 타니까 3 루트 3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분모가 분모를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3 이죠 통분을 좀 해줬을까 통분을 하면 4 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분자도 통분을 하면 12 분의 4 루트 3 플러스 9가 되죠 이제 번분수 처리를 할 거니까 요렇게 곱한게 밑으로 가고 1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루트 3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위에는 4를 곱할 거니까 16 루트 3 더하기 36 이렇게 생기겠죠 번분수 처리를 하면 이제 다시 유리화를 해야 되죠 숫자가 뭐 이렇게 지적한 게 나왔냐 유리화를 하면 4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여기도 4 플러스 루트 3을 곱할 때고 이거 다시 여기 앞에다 4로 다시 꺼내놔야겠다 약분해야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9였죠 그럼 분모가 여기가 16 빼기 3이니까 13이 되겠죠 위에는 약분하면 여기랑 약분이 되니까 3만 남을 테니까 그럼 3 곱하기 13이니까 39분의 그 다음 얘랑 얘랑 정기한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9랑 4 더하기 루트 3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정기한 결과가 나와 있는 25 루트 3 플러스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얘는 베타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베타가 이사분면 싸인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일단 그럼 이제 알파를 먼저 찾으면 3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9에서 3을 뺄 거니까 여기가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6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도 마찬가지 코사인 베타도 여기가 이게 절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3분의 1 이렇게 쓰면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싸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가 되겠지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값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값도 잠깐 옆에다 써놓으면 탄젠트 알파는 1사분면이 있는 각이니까 루트 6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탄젠트 베타는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1분의 2루트니까 2루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얘는 유리하면 2분의 루트이고 이렇게 뭐 이 상태로 해도 여기랑 약분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싸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싸고 풀고 싸해서 오죠 싸인 먼저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 싸고 풀고 싸인데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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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써야 되니까 코사인 예를 써야 되죠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싸인 값을 쓸 거니까 싸인 값은 알파로 써서 베타죠 베타 이렇게 계산한게 3분의 2루트 이렇게 따라서 정리를 하면 9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 12니까 12가 2루트 3이죠 4루트 3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9분의 마이너스 5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코마사사 코사인 값을 먼저 써야 되니까 3분의 루트 6 자꾸 눌리냐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코코마사사 싸인 값들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6 따라서 9분의 마이너스 3 루트 6 이니까 약분하면 9분이죠 9분의 마이너스 위로 썼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1 마탄탄이니까 1 플러스 탄탄 탄젠트가 2분의 루트 2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였죠 그 다음에 탄 뿔 탄인데 탄 마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분모는 정리를 하면 음 마이너스 1 이고 분자는 정리를 하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2 이니까 2분의 3 이죠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아니 2 이니까 얘가 2분의 5죠 2분의 5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자 보면 2번 문제는 조금 이제 특이해 보이긴 하겠지만 처음이라 어쨌든 다 일사분명 있는 각 다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거니까 얘가 1 마탄탄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 보네 탄풀타니까 여기 탄 마탄을 구해야 되죠 이렇게 이거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선 정리를 잠깐 전개를 먼저 하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플러스 3 탄젠트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0이죠 이걸 가지고 얘만 찾으면 되니까 이걸 좀 정리를 좀 할텐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를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얘를 정리를 하든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를 묶어버리고 조금 묶어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고 이쪽은 3으로 묶어버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죠 내가 알고 싶은 얘가 나왔지 그리고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0인데 이제 이항을 좀 해보죠 이항을 하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숫자 넘기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고 앞쪽은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올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삼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결국 얘가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여기다 대입하면 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각 공식 배각 공식 배각 공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sin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sin 배각은 2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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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탄젠트 세타도 음소값을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배각은 2사인 코사인이니까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5분의 64, 2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코사인은 뭐 얘가 나와있기 때문에 코사인 배각 공식이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 또는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뭐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25분의 9 25분의 18이니까 25분의 7이 정답이 되겠네요 탄젠트는 1마탄풀타인데 이게 어쨌든 탄젠트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의 제곱을 쓰는 거죠 여긴 16분이고 여기 탄풀타는 얘 더하기 얘니까 똑같은게 2배죠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얘가 16분의 7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제 범분투 처리를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분의 3824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삼으면 다 플러스고 탄젠트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가 되어야 되고 탄젠트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니까 유리하면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사인 배각은 2사인 코사인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루트로 또 보면 지워지죠 따라서 5분의 4가 정답이 되겠군요 코사인 배각은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 2사인 제곱 2사인 제곱 얘를 제곱하면 5분의 1이죠 따라서 5분의 3이 정답이고 탄젠트는 1 마탄탄 탄젠트 제곱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긴 탄뿔탄 2탄젠트니까 1이죠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인의 차 하나 합이 나오면 양변을 제곱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얘가 1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면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5죠 이게 물론 사인 코사인을 구해도 되지만 지금 2사인 코사인으로 쓰겠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배각을 구할 거거든 이게 사인 배각 구하는 공식이잖아 따라서 지금 이 말은 사인 2세타가 9분의 5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각도도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얘가 몇 사분면인지 알려고 2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알려고 나온 거거든 2를 곱하면 2분의 5부터 파이까지가 2사분면이 있는 거기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2세타는 일단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다 그림을 2세타 이렇게 그리면 얘가 9고 얘가 5라는 얘기죠 사인 값이니까 그럼 80에서 25를 뺄 거니까 얼마죠 6하고 하나 줄었으니까 56 여기 루트 56 루트 56 4 곱하기 14인가요 2 루트 14 이렇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코사인 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9분의 2 루트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제 이 기울기가 일단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에요 얘가 X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2세타 값이 이 탄젠트 값이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거를 알파 큰 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 이 각도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리면 이게 베타고 얘가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길이 없어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야 얘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세타 얘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랑 같은 거지 요 값을 구하겠다는 얘가 다만 얘는 절제값 개념이고 일단 근데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이게 탄젠트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1 마탄탄이니까 1 여기 진포가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탄불탄인데 탄마탄을 하는 거지 여기 두 개 빼는 건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바로 절제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1이고 2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답이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밑에도 보면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넘어가면 2y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 이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죠 넘어가면 y는 3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베타를 루트 3 루트 3으로 설정을 합니다 내가 찾는 세타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을 찾고 있는 거죠 어쨌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거니까 1마 탄탄이 아니고 1플러스 탄탄 1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분의 여기는 탄 마탄을 쓰는 거죠 탄 불탄이 아니고 3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뺄 거니까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숫자가 좀 많이 지저분하네 분자가 2분의 9죠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앞에 1까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덧셈을 하면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루트 3이죠 이렇게 약분이 되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된 거야 근데 이거의 절대값 개념이라고 그랬지 이게 예각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래 예각인데 따라서 세타는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답을 적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 다시 2번은 기울기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4y인데 그럼 4로 나눌 거니까 4분의 a 4분의 a x 플러스 3이 되죠 이것도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쨌든 기울기만 찾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가 4분의 a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따라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거예요 답을 절대값으로 쓰면 되고 그럼 이제 1마탄탄이 아니고 1플러스 탄탄이라고 했죠 4분의 a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탄 마탄을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인데 이거 분모 정리 좀 해보죠 숫자가 좀 복잡하네 정리를 하면 8분의 8분의 8 마이너스 a고 분자도 통분을 하면 4로 통분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범분수 처리를 할 거니까 범분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거의 절대값이죠 이게 이거의 절대값인데 이게 세타 답이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 값을 해결을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얘가 2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두 번 하면 되죠 마이너스 얘가 2일 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가 16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얘가 말이 되지 않죠 다음 얘가 마이너스일 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a니까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4a이고 넘어가면 12 따라서 a는 3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탄젠트 값으로 세타를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들로 표시를 좀 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1 대 3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그럼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거야 이제는 해결할 길이 생겼습니다 얘가 2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64에다가 4를 더하니까 루트 6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아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어쨌든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만 찾으면 되니까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루트 8 이렇게 써야 되니까 8분의 2죠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어야 되고 탄젠트 베타도 마찬가지 탄젠트 베타도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가 8분의 6이 되어야 되죠 여기가 4분의 3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로 찾기로 했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로 찾기로 했으니까 1마 탄탄 분의 1마 탄탄 분의 그 다음에 탄풀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분자가 1이고 분모는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13 따라서 정답은 13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각도를 표시를 하면 돼요 5-1번 합이나 차 를 갖고 sin 세타 이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 되죠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sin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sin 세타는 sin 알파에서 sin 베타를 뺄 거야 sin 알파 마스 베타를 구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럼 sin 법칙으로 지금 sin 알파가 써보죠 sin 알파가 그림이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의 10 이고 그 다음 sin 베타는 5분의 10이고 탄젠트 값을 쓰고 있어요 빗변을 찾아야 되니까 빗변을 찾으면 빗변 13이죠 13분의 10이고 sin 베타는 13분의 5죠 여기도 어쨌든 여기도 13이니까 그러면 cos 알파는 반대로니까 cos 알파는 13분의 5고 그 다음에 cos 베타는 13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싸고 풀고 싸 sin 그 다음에 cos cos 13분의 12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cos니까 cos 그럼 169분의 144에서 25를 빼는거죠 119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119 다음 얘도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 값을 찾았는데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를 알파 어디를 베타라고 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세타가 베타가 되지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2대 1 네분점이라서 여기가 4고 여기가 2란 얘기죠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음 여기가 6분의 a가 되는 거고 탄젠트 베타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세타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거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공식으로 대입하면 1마탄탄 반대로 1 플러스 탄탄 6분의 a 곱하기 2분의 a 3마탄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6분의 a 정리를 좀 하죠 여기가 12분의 12 플러스 a 제곱이고 여기는 통분하면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3분의 1 a가 되겠지 이렇게 3분의 2 이제 범부수 처리하면 되니까 얘가 약분이 되겠네 따라서 정리한 결과가 a 제곱 더하기 12분의 4 a가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 7분의 4가 돼야 된대요 4도 4 약분해 버리고 대각선으로 넘기면 넘어가면 7a죠 넘어가면 a 제곱 더하기 12고 a 제곱 마이너스 7a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0이란 얘기지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라면 3,4 따라서 a는 3 또는 a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할 거니까 다시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공식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삼박형 선생님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근데 이거를 여기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b 여기를 a 라고 쓰면 여기가 직각이 되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알파 단골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일단 기억하고 이게 처음에 얘가 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가 복잡한 건데 일단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얘를 얘 앞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이렇게 곱해 버리는 거야 원래 이 식이 유지가 되려면 얘가 여기 곱해 버리면 여기에다가 다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줘야 되죠 이렇게 나눠 주면 여기에 a 가 생기고 여기는 sin 세타 마찬가지 얘도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b 라고 쓰면 얘가 cos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 세타는 똑같이 얘가 sin 알파 플러스 베타 구조를 생각하는데 얘가 sin 값이 sin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sin 알파 플러스 세타를 써 볼게 sin 알파 플러스 베타죠 sin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 우리가 얘가 sin 알파 cos 알파 싸고 풀고 싸 cos beta 그 다음에 cos al파 sin 알파죠 sin 베타죠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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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세타고 세타 여기 알파 자리에 세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가 지금 순서가 앞으로 가있고 얘가 앞으로 가있다고 치면 sin 곱하기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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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면 최적 값은 √a.b제곱이 되고 최소 값은 –√a.b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예로 많이 풀기 때문에 예를 기억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Sine로...Cosine로 합성할 때도 뭐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긴 하지만 보통은 예로 최적 값을 구하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고 있죠 다만 여기 b 앞에 √a제곱이 여기에 √a제곱이 이렇게 쓰니까 이게 Sine 값이고 여기에 √a제곱이 이렇게 쓰니까 얘가 Cosine 값이죠 Cosine 값이 이제 코코마사사 이렇게 쓸 거니까 지금 여기가 Cosine 값이고 얘가 Sine 값이 되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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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ine인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Sine 값이고 이게 Cosine 값이 되는 거야 알파에서 이게 제곱구나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예시를 한번 해보죠 여기가 Sine 세타 더하기 √3Cos인데 이거를 Sine, Cosine 글자 하나로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Sine 합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Sine 합성을 먼저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죠 그러니까 √에서 1제곱 더하기 √3제곱 3이니까 앞에다가 2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쓰니까 같아진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2분의 1, Cosine 세타인데 지금 얘를 이제 Sine 합성을 했으니까 Sine 합성을 하면 여기 Sine 세타 플러스 알파를 쓸 건데 이게 싸고 풀고 싸가면 얘가 알파의 Cosine 값이 돼야 된다고 얘가 세타 그럼 Cosine 값이 2분의 1인 거는 얼마냐 여기에 이제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Cosine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거 2분의 1인데 여기다 이제 60도를 바로 3분의 1을 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예각인지 뭔지 몰라서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알파가 이렇게 일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2분의 3이라고 3분의 8, 60도니까 3분의 8이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봐야 최적값은 2고 최적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질문은 거의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넘어가서 시작을 해 보죠 지금처럼 이렇게 최적값을 묻는다니까 그러면 얘가 2차식일 때는 치안에서 대입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1차식 1차식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원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9 더하기 9에서 여기 3루트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 여기는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 sinx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여기도 루트 2분의 1 cosx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2를 이렇게 쓸 건데 결국은 이게 sin 합성을 할 거니까 여기 sin,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텐데 이게 알파 값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얘가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cos 값이고 얘가 sin 값이죠 따라서 실제로 알파는 4사분면 있는 각이 돼야 돼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4분의 7π이라고 써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45도가 315도가 되니까 여기 4분의 7π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의 최대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3루트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루트인데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한 게 있으니 이렇게 최소값, 이렇게 최대값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sin 합성도 cos 합성도 sin x 여기가 구조가 이렇습니다 각도가 같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다를 때는 여기 자리가 다를 때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일단 얘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sin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먼저 이 부분에 정리를 하면 싸고 풀고 싸 sin x 그 다음에 cos 3분의 파이 cos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cos x 그 다음에 sin 3분의 파이 여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곱하는 거야 곱하면 루트 3 sin x 곱하면 2 2가 사라지고 3 cos x 얘까지 하면 3 cos x 얘가 마이너스 3 cos x 이니까 얘까지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9 하고 여기가 sin 뒤에 x 더하기 알파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묶일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럼 최대 값은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2 루트 3이 최대 값이 돼야 되고 최소 값은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최소 값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6 다시 1번 지금 6 다시 1번은 이제 sin 합성 cos 합성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건 알파 베타 꼴 써야 되니까 요 각도 잘 보면서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할 때 이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하면 4죠 그럼 이게 2로 묶어요 2로 묶으면 얘가 유지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sin x sin 세타 더하기 2분의 1 cos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를 sin으로 합성을 하려면 sin 이렇게 해서 세타 이렇게 쓰고 여기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cos 값이고 얘가 sin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순서를 바꾸면 얘가 여기를 알파 라고 한다 얘가 베타로서 각도를 그럼 얘가 cos 베타 값이 되어야 되고 얘가 sin 베타 값이 되어야 우리가 sin cos 그 다음에 cos sin 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고 sin 세타 세타 여기 이제 sin 세타고 여기를 써야 되는데 얘가 cos 값이니까 cos이 마이너스고 sin이 플러스라면 2사분면 얘기하는 거지 그럼 2사분면 cos 알파가 2분의 1인 답은 150도 6분의 5파이를 얘기하는 거죠 6분의 5파이 이와 같이 답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cos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cos을 합성을 하게 되면 cos은 얘를 sin으로 읽어야 돼 얘를 sin으로 읽으면 얘도 cos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cos으로 읽게 되면 얘가 cos 마사사인데 마이너스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사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도 똑같이 쓰게 되면 이 cos 이렇게 쓰고 얘가 cos 세타 쓰고 이거 할 때 여기 세타 마이너스예요 cos 합성은 sin 합성은 플러스고 원리가 여기가 플러스 바뀌어서 좌우가 바뀌어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파 값을 쓸 때도 보면 이번에는 cos만 플러스고 sin이 마이너스잖아 이게 sin 값이니까 그러면 얘도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 돼야 되죠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고 2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면 60도와 관련되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건 별로 1도 아니라고 이거 어쨌든 여기가 x가 아니니까 이거 정리를 먼저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코마사사 cos x 그 다음에 cos 3분의 pi 2분의 1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에 sin 3분의 pi 2분의 루트 3 이렇게 여기에 4루트 3을 곱할 거니까 2루트 3 cos x고 그 다음에 4루트 3을 곱할 거니까 약분하면 2니까 여긴 6 sin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얘랑 얘랑 정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2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3 cos x가 되죠 이렇게 합성을 할 건데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은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얘하고 얘 제곱하는 거에요 루트에서 그러면 4 더하기 12가 돼야 되니까 4가 되죠 따라서 최대값은 4가 돼야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